어쨌든 우리 이현이가 또 추천해온 노래는 이 노래인가? 아니요 아니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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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? 네 그거 그 그 저거 그 뭐고 아 이거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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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 또 우리 형님이 또 준비해온 노래인데요 두 번째 노래입니다 같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좋네 네 이현이가 추천해주는 두 번째 노래 비투비 선배님들의 비투비 형아들의 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아 이 노래 진짜 정말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제가 제가 연습생 때 비투비 선배님들 무대 봤거든요 아 그래? 그때 본 게 괜찮아요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연습생 때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노래 듣고 비투비 선배님들 막 노래 찾아봤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봄에 엄청 자주 들었었어요 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찾는 노래구나 맞아요 맞아요 봄이 될 때마다 이 노래는 항상 찾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그 혹시 그 벚꽃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이 노래 진짜 그래도